바다가 보이는 창 범우에서 편했습니다. 반세기 동안 외길을 걸어온 출판인이자 수필가인 범우사 대표 윤영두 저자의 수필선입니다. 다양한 경험과 독서와 사색이 잘 배접된 한 편 한 편의 글에서 강직하면서도 온유하고 겸허한 저자의 인간다운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. 그의 수필은 흔히 말하는 붓가는 대로 쓴 글이 아닌 생각과 표현이 잘 정제된 문학으로서 수필의 격을 제대로 갖춘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책은 수채화처럼 차분하고 겸손하면서도 자석처럼 사람을 끄는 인력을 갖춘 글들로 가득합니다. 글은 곧 사람이라 할 만큼 고백의 정직성이 드러나는 주옥같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글은 곧 사람을 끄는 것입니다. 글은 곧 사람을 끄는 것입니다.